Accused A. A를 비난하다. Of B. B의 혐의로요. 그래서 A를 B의 혐의로 비난하다 또는 기소하다 고발하다. A에게 B의 혐의를 제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A에게 B의 혐의를 제기하다. Accused A. Of B. 수동태 잘 쓰이죠. Be accused of ~~의 혐의를 받다. 또는 ~~로 비난받다. 고소되다. 고발되다. She was accused of theft and fraud. 그녀는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해서요. She was accused of theft and fraud by the police. 그 다음에 accused는 고발당한. 그렇죠. 기소당한. 고소당한. 또는 비난받는. 앞에 the를 붙여서 the accused.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는 뜻이죠. 피고인. 피의자. the accused. 꼭 알아두셔야 되죠. 반대는 accuser. 원고. accuser. 원고.